그래서 보통 공연할 때 제가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밴드로 밴드를 같이 하면서 노래와 악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춘천이나 강원도, 서울, 전국 지역에서 이염밴드의 공연 앞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. 이염밴드 할 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곡을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을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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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눈사드breaker 초콜렛 감사합니다.